아 이 팁을 알려드리면 안되는데 왜냐면 이 팁을 알려드리면 구글이나 유튜브가 불편해할 거거든요 제 유튜브 계정이 또 정지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 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 영상이 삭제되면서 채널 경고가 날아왔거든요 다시 한번만 하면 채널 정지시켜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올려드리는 팁도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래도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에 잘 가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보시다가 폰을 닫았을 때 그냥 유튜브가 끊겨 버리죠 그게 안 끊기 위해서 프리미엄 계정에 가입을 해서 쓰고는 하는데 저도 그게 불편해서 그냥 쓰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다가 음악을 듣건 팟캐스트를 듣건 제가 좋아하는 강의 같은 거 듣다가 출근 시간에 그렇게 듣다가 닫고 호주머니에 넣어도 그냥 제 귀에는 계속 들리거든요 이어폰으로 소리가 그래서 음악도 듣기도 좋고 팟캐스트도 듣기도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꼭 프리미엄 계정에 가입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프리미엄 계정에 가입하지 않고도 유튜브 끊기지 않고 계속 들을 수 있는 방법 화면은 안 보더라도 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법적인 거 아니고요 그냥 폰에서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괜찮겠죠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되요 하나씩 다 말씀드릴게요 안드로이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롬에 들어가세요 다른 유튜브 앱에서는 다 안 됩니다 유튜브를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마치 PC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죠 설정에 가셔서 데스크톱 사이트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데스크톱 모드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냥 크롬에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들어가시면 모바일 사이트로 연결해야 될 텐데 방금처럼 데스크톱 사이트로 고치시고요 제가 일부러 프리미엄 계정이 아닌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닫아버리면 안 되죠 상태에서 이걸 눌러볼게요 되죠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스테이터스 봐 내리면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앱 다 쓸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크롬 들어가서 데스크톱 사이트로 유튜브를 변경한 다음에 이 브라우저에서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꺼진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다시 재생이 되죠 이 상태면 다시 꺼도 계속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플립이나 폴드는 조금 달라요 플립이나 폴드는 얘를 아예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닫아버리면 닫아버리면 그게 끊깁니다 닫아버리면 이렇게 끊겨요 그렇지 않고 플립이나 폴드 이렇게 접는 단말기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아이폰도 보여드릴게요 아이폰은 조금 더 쉬워요 아이폰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 크롬 말고 사파리 사파리 들어가시면 사파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로그인 안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냥 나와 볼게요 나오면 당연히 꺼지죠 아일랜드 누르지 말고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재생을 하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재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이 꺼져도 계속 나와요 사파리는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사파리가 아니라 크롬으로 본다면 크롬 마찬가지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똑같습니다 크롬은 아까 안드로이드처럼 여기 별 3개 눌러서 데스크톱 사이트로 보기 이렇게 아이폰 크롬도 마찬가지 데스크톱 사이트로 보기를 한 후에 여기서 나가면 아이폰은 조금 더 사정을 봐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브라우저로도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나가버리면 그냥 이렇게 아예 끊기지도 않고 재생을 할 수 있게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폰은 조금 더 쉽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폰은 두 가지 사파리로 볼 때 멈추면 나와서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플레이하면 된다는 거고 크롬은 역시 모바일 버전이 아닌 데스크톱 버전으로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재생을 하면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아이폰 둘 다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유튜브 끊기지 않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걸 추천드려야죠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서 그냥 앱으로 편하게 훨씬 더 간소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음악도 잘 듣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금 써보시다가 아 이거 진짜 편하구나 휴대폰 밖으로 나와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편하구나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